앤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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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컷! 하나 둘 셋 라 finely vai gatli libreaking 오늘 정기윤 장어와 함께한 연주자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뒤에서 묵묵하게 멋있게 드럼 치고 있는 드러머 김진철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이 큰 공연마다 정기윤 장어와 함께 무대에 오르는 밴드 캐라틴즈의 기타리스트 백주인입니다 이번 연말 콘서트에서 처음으로 합류하게 된 음악가 이혜지 님입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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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짧았어 내가 좀 짧았어 아 채자 방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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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봐 같이 봐 고맙습니다